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석강사 이승효입니다. 깜짝 놀랐죠? 오늘은 제가 외부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제가 2월 한 달 동안 이벤트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치킨을 드리겠다. 치킨도 드리긴 드리는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다. 라고 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정말 많이 댓글을 남겨줬어요. 지금 이 시기가 고민이 참 많은 시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서 고민에 대한 답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당첨된 분들에게는 또 상품도 드리고 이벤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또 이 그 귀여운 염순이 앞에기 포토카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인지 한번 좀 보자. 위적분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소땡우님께 살려주세요.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살려 드릴게요. 저도 최선을 다해 살려 드릴 건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단 살려주세요 하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니라 이 소땡우 학생. 커피 한 잔 마시고 힘 내시고 아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뭐 죽을 일 아니잖아. 수능 죽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굉장히 많은 학생이 지금 남겨줘가지고 사실 이거 다 읽고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넵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순님. 아 염순이 언급해 줬으니까 이분도 스타벅스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댕기 학생을 좀 길게 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수학 100절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나중에 오답을 하거나 강의를 들으면 이걸 왜 못 풀었지라는 생각이 자주 나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개념들을 고난도 문항에서는 잘 써먹지를 못한 제 자신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분명 풀 수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틀리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라고 하셨어요. 그쵸.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억울함일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 아는 건데 시험장에서 안 풀리는 거. 근데 그게 이렇게 느끼는 학생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비슷하게 지금 느낍니다. 요즘의 수능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알겠어.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은 알 것 같아.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빠르게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버퍼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하든 제가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수능은 현장에서 잘 푸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Q&A에서도 굉장히 자주 답변을 드릴 때 하는 얘기인데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일수록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간다라는 풀이법을 못 찾는 거. 근데 오히려 그냥 딱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요거 나오면 요렇게 하는 거야. 아니고 교과서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더 빨리 푸는 거. 조금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했어. 뭐 스킬도 많고 이런 학생들일수록 괜히 돌아가게 되고 안 풀리니까 멘탈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최땡한 학생 기하 선택자가 너무 적어서 가끔 괜히 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뭘 그런 마음이 드니? 친구야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한 거잖아. 너 자신을 믿어.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처음에 그 생각을 믿으라고. 근데 만약에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지금은 바꿀 수도 있는 타이밍이죠.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보고 내가 진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택자가 너무 적으면 어때? 너가 좋으면 너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우리 기하 꿀잼이니까 기하 애들 힘내시고 당연히 뭐 미적이들도 팀 파악통도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것들도 좀 읽어드릴게요. 자 박대웅 학생이 삼각함수 공식 암기가 어려워요. 그랬는데 이거 무슨 공식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내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너희들보다 공식을 덜 외우고 있어요. 내가 수업시간에도 종종 얘기하거든. 나 이 공식 안 외우고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공식을 안 외우고도 그걸 이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공식을 딸딸딸 외우지 않고도 문제 품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안 외우고 있다는 거지. 내가. 그럼 더 많이 외우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기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다른 걸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안 외우더라도 충분히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외운 게 문제라기보다는 원리를 이해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닐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외울 수 있으면 당연히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현역이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외우는 게 당연히 좋은데 과연 이게 진짜 암기의 문제인가 이해가 안 된 게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은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박댕준 학생 이승현 선생님 파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떼훈 학생이 수택이 온 저 어떻게 극복하죠? 수택이래요. 수학 권택인 것 같아요. 수택이. 아 수학이 너무너무 싫어서 수학 교재 펴보지도 않았어요. 마음만 간절하면 행동이 따라지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 왜 수택이. 아 약간 이름이 수택이 하니까 좀 뭔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수학을 하다가 뭐 권택이가 왔다는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 슬럼프겠지 뭐 슬럼프. 슬럼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연휴 기간 수학이 너무너무 싫어서 수학 교재를 펴보지도 않았대. 그러면 사실 좀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게 3일이나 이 정도인데 3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너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안 하고 잠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정도로 쓸 정도로 진짜 잘 안되면 어쩌겠어. 잠깐 이제 내려놓고 뭐 며칠 정도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딴 공부 할 수도 있는 거지. 딴 공부도 안되는데 선생님. 학공부 못하는 거지. 뭐 안되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하지 말아라. 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면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져서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아이씨 좀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잘 될 거야. 대세에 지장은 없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 하루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압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 그거는. 한 시간 지금 빵꾸가 났어. 물론 아쉬울 수는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연휴 동안 3일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1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정말 하루도 없이 진짜 빽빽하게 채우는 학생들은 정말 소수고 최상위권일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어느 시점에든지 간에 슬럼프가 오고 빵꾸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친구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못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몇 달 있다가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도 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어떤 사소한 그런 것들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안 될 때는 좀 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 쉬다 보면 하고 싶은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뭔가를 막 내일까지 당장 뭘 해야 돼. 그럼 진짜 하기 싫어. 사람 마음이 그래. 내일까지 뭐 제출해야 되잖아. 그럼 이상하게 자꾸 딴 짓을 하겠다. 그 스스로를 자꾸 괴롭혀. 아씨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12시 넘어가는데도 막 딴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괜히 막 밤새게 되고.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나도 그렇습니다. 안 해버리기. 근데 이제 안 해버리기가 이게 좋기도 한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 안 해버리기 하다가 지금 한 달을 못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한계는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 내가 며칠까지는 용납한다. 뭐 이런 거. 안 해버리. 한 달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뭐 한 달 동안 진짜 도저히 안 된다고. 뭐 어쩌겠니. 어쩌겠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항상 모의고사를 쳐도 1등급으로 못 갑니다. 수학에 자신. 근데 항상 모의고사를 쳐도 1등급으로 못 간다는 건 2등급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기만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은 1등급인데 나 2등급 나오니까 자신이 없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다른 과목 잘 나오는데 수학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학만 안 나온다 그러면 공부할 때 수학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수학에 최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 하는데 시간표에다 수학도 끼워 놓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루 종일 수학만 하기 일주일 내내 수학만 하기 정말 도망칠 데가 없게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어. 나와 있는데 같이 질문들을 좀 보면서 생일 축하드려요. 뭐야. 아니 뭐야 지금. 천사 날개 다르셔야 됩니다. 우리 수포효로. 아니 지금. 이거 이거.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 아니 지금 스튜디오 지금 앞에. 뭐야 이거. 어. 어. 아니 잠깐만요. 아니 네. 아 네. 네. 아니 지금 무슨 일이야. 오늘 제 생일인데. 아니 지금.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 아이아이아이 주세요. 주세요. 아이아이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도 생일 파티를 이 캐스트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혼자 했어요 혼자 케이크 사갖고 와가지고 생일 파티를 근데 그때 왜 했었냐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같이 생일 파티하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요새 생일이 있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오늘 외부 촬영 온 게 제 생일이었는데 그거를 알고 또 우리 상승혁과 S2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나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나 지금 무슨 모습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잠깐만요 생일 축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일이긴 한데 제 생일보다도 여러분들 1년 동안 앞으로 고생 많을 텐데 지금 오늘 이 본 생일 사람 오늘 이 본 말도 안 나와 오늘 본 날이 생일이라 그러면 너무 축하드리고 2월이나 3월에 생일이었다 그러면 더 축하드리고 앞으로 생일까지 제가 미리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좀 쳐주시고요 사랑하는 메가서니 수험생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근데 PD님 이거 어떻게 편집을 하시... 아이쿠 아이고 아이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